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새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3월 19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사이의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후보가 거의 동시에 오후 3시 반경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로의 안을 제가 수용하겠다, 제가 양보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동시에 발표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면 무슨 양보 배틀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나 하루종일 이어진 이런 모양을 보면 오세훈 후보 측이 조금은 모양이 빠진 듯한 모습이고 안철수 후보가 여론의 지지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측이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100%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당시에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백브리핑을 하면서 전부 수용하겠다라는 의미는 경쟁력 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하는 것 수용하고 유선조사 10% 포함시키는 것도 수용하겠다라는 뜻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오후 2시경에 뭔가 그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듯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말로만 수용한다라고 하지 뭘 수용하겠다라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태규 사무총장의 백브리핑 때문에 뭔가 더 혼란스러워졌다라고 하면서 경쟁력 받겠다고 했고 적합도는 사라져버렸다. 유무선 비율도 협상하겠다라고 하고 받은 게 아니더라. 안철수 후보의 수용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투명한 상태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거 언론 플레이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오세훈 후보의 이 입장문이 사실 이해가 안 됐는데요. 상대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하려면 우리의 안은 이런 것이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이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설명이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안 후보 측이 단순 경쟁력 조사일 경우에는 우선으로만 100% 조사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가상대결 방식 조사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선 조사 10% 포함시키는 것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양보했었던 거죠. 경쟁력 조사 방식으로 여론 조사하자. 그리고 유선 전화 조사하는 것 10% 포함시키자. 저는 구체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후 들어서 오후 3시 반경에 두 후보가 동시에 서로의 안을 수용하겠다. 내가 양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또 냈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했더니 해석의 뒷말이 많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제 결심과 진정성을 국민의힘에서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설명해 드린 사항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저의 뜻과 조금도 다른 게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 양측 협상단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국민의힘 협상단은 국민의힘 당의 입장이라며 경쟁력 조사에 유선 10% 포함을 요구하는 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 두 분이 합의하신 당론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협상단 회의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이니 저희로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것은 당론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다시 첫째, 어제 오세훈 후보가 말씀하신 경쟁력과 적합도를 각각 50%씩 반영하되 둘째, 조사 방법도 응답자에게 적합도, 경쟁력 중 한 항목씩만 물어보자는 제안에 셋째, 김종인 위원장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유선전화 10%를 포함시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아, 뭐 이제 만족하십니까? 다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오직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일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더 이상 국민을 실망하게 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께 드린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야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선거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도 거의 동시에 입장문을 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의 바보 같은 결정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일화 협상이 실무진 간에는 결국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 오세훈은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와 정권 교체라는 절대절명의 가치 앞에 제가 양보하고 안철수 후보 측의 요구를 정격 수용하는 결정을 하려 합니다. 비록 여론조사의 기본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무선 100%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받아 어제 제가 수정 제시해서 안철수 후보가 수용했던 안입니다. 이 안은 뭐냐면 한계 여론조사 기관은 적합도 조사를 하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경쟁력 조사를 하는 이 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무선으로만 100%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자, 어쨌든 이 결정은 또 하나의 바보 같은 결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선택되지 못하는 정치적 손해를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시장을 탈환하여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는 것보다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네, 뭐 과정이야 어찌 됐든 양측 후보가 서로의 안을 수용하겠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양보를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면 합의만 하면 되는 거네요. 합의가 될지 서로 합의했다 라는 이 보도가 오늘 나올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국민의 힘이 정말 작은 것에 연연하는 걸까 뭔가 큰 정당으로서의 뭔가 통 큰 결단의 모습을 왜 보여주지 못할까 정말 단일화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라는 이런 절박함이 왜 안철수 후보보다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민의당에 아주 항의 전화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국민의힘에 정말 뭔가 쓴소리를 하고 싶다거나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 뭔가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싶으시면 적극적으로 전화하는 것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리면 국민의힘에 뭔가 건의나 어떤 의견을 받는 이런 소통 창구 전화가 있습니다. 026788-0268번인데요. 026788-0268 국민의힘 국민소통센터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국민의힘 서울시당 전화번호도 있죠. 전화번호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 전화번호도 저렇게 있습니다. 전부 제가 홈페이지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라 이렇게 공개 드리는데요. 또 다른 저런 전화번호도 있고요.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선고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 달린 댓글의 분위기를 보면 오세훈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양보와 결단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런 분위기의 댓글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하는 댓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 뭔가 회방 놓으려는 것 아니냐 또는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도움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 이런 댓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양측 모두 지금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후보를 10% 이상 앞서는 것에 절대 자만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난 2010년에 교훈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시장과 민주당의 한명숙이 붙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15% 이상 항상 오세훈 후보가 증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본선에서 겨우 0.5% 차이로 그것도 계속 한명숙 후보에게 지다가 막판에 서초구에서 표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막판에 오세훈 후보가 2만 6천여 표 차이로 겨우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단일화하지 않으면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이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힘 측에는 이런 뭔가 절박함이라든가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 반드시 이번 선거는 여당을 이겨야 된다. 이런 뭔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측 후보 서로 양보한다고 했으니 좀 아름다운 단일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중으로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라는 이런 보도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